저희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소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화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열로시스 주식회사의 타규경 대표로 갑니다. 스마트 토일렛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이디어를 내고 상용화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도기에 편리하게 거치를 하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휴대폰 앱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붉은색 불빛으로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하실 수 있는 스마트 토일렛도 개발해서 이번 전시회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혈액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혈액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 도입하기에는 주기성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변은 하루에 5번에서 6번 이상은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검체예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소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한 장짜리 그런 아이디어를 시랩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냥 포괄적인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인사이드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다양한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사업화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제품을 설치하고 시연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양질의 설문조사들을 많이 해주셔서 나와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건강관리에서 낙후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라는 바람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 분야에서 혁신상을 또 받게 돼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삼성전자 시랩존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멋지게 저희를 알리고 해외에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